세상 여기저기서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의 전쟁 그 두 나라끼리의 전쟁이 아니고 미국 러시아 전 세계가 지금 패싸움을 하고 있는 아마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정말 살벌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전쟁에서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역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보다 더 심각한 전쟁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비교해봐도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람을 죽인 전쟁은 질병과의 전쟁입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죽은 숫자가 그 전쟁에서 죽은 숫자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 심각한 전쟁이 우리 몸속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꼭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손자병법에서 지피지기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피지기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전 백승이다 누가 거짓말들을 참 많이 해요 손자병법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단지 비슷한 말이 있는데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 이 말이 있어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불태라 절대로 위태롭지 않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위태롭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에서 일어나는 질병과의 전쟁 암으로 더불어 싸우는 사람 알러지로 싸우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싸우는 사람 어떤 병원균과 싸우는 사람 수없이 다양한 적들이 우리 몸을 공격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는 너는 무엇이든지 정복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스릴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몸에서 우리 몸을 지키면서 싸워주는 군사가 있는데 누가 있습니까? 면역력이라고 하는 군사가 있죠 그러면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 그랬으니까 어떤 병원균들이 어떤 바이러스들이 어떤 암들이 나를 공격하는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나를 지켜주는 면역세포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몰라요 나를 너무 몰라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면역세포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얘들이 어떤 훈련을 받고 또 어떤 전투에 나가서 각자 맡은 임무는 무엇이고 서로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싸우길래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아직 정체도 밝혀지지 않은 어떤 종류의 적군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위태롭지 않게 만들어놨을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어떻게 했기에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멋쟁이로 만들었다는 얘기인가 이것을 오늘 굉장히 면역학은 어려워요 전공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다 밝혀지지도 않을 정도로 무궁무진한 정보가 이 속에 들어 있어서 굉장히 어렵지만 오늘 이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아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끝판왕의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지키는 면역을 알면 모든 질병을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그러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치료 방법으로는 어려운 질병입니다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도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이 질병과의 전쟁에서 꼭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한 페이지의 그림으로 그 복잡한 면역 시스템의 세상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면역 세포는 고향이 어딜까요? 모든 굉장히 많은 면역 세포들이 있는데 이 모든 면역 세포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뼈 속에 있는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몬, 메로, 뼈 속에 우리 몸에서 제일 깊은 곳이 뼈 속이죠 피부가 있고 살이 있고 그 속에 뼈가 있고 뼈 중에서도 가장 한가운데 있는 것이 골수인데 정말 중요한 이 면역 세포는 우리 몸을 가장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져요 어떤 공격해도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장소에다 조물주께서는 공장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단 조혈모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피를 만드는 엄마 세포를 여기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딱 태어나서 우리 몸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다 피지만 하는 일이 다르죠 그런데 얘들이 수명이 이틀 내지 길어봤자 4개월밖에 살지 못해요 태어나면 자기가 맡은 그 업무를 정말 성실히 다 감당을 하다가 이제 죽는데 죽은 것만큼 또 만들어져야 여전히 건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모든 피의 엄마 세포가 골수에서 딱 만들어지면 오늘 백혈구가 몇 마리가 죽었지? 딱 그만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조혈 엄마 세포에서 몇 프로는 백혈구로 가고 몇 프로는 적혈구로 가고 몇 프로는 혈소판으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적혈구가 몇 개 죽었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내가 너 몇 개 만들어라 할 자격도 없어요 내가 내 몸을 관리하고 내가 내 몸 맘대로 하겠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이 사람처럼 무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누군가가 정말 1.1에 또 실수가 없이 딱 정확하게 배분을 해주는 손길이 있어야 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적혈구 혈소판은 중요하지만 다른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 모든 면역세포는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왜 백혈구예요? 피를 뽑아가지고 딱 보니까 하얀색이기 때문에 하얀 백혈구다 어떤 피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적혈구는 빨간색으로 보이니까 적혈구 그래서 저 현미경 우리가 볼 때 동글동글한 것은 제일 잘 보이죠? 적혈구입니다 백혈구는 하얀에서 잘 안 보여요 있지만 그리고 혈소판도 거기 있지만 저거보다 더 확대해서 봐야만 혈소판도 보여요 그 중에서 수많은 면역세포는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그 백혈구가 또 내가 일단 육해공군 중에서 육군으로 배치가 됐는데 어떤 군인으로 가야 될까 백혈구가 이제 여러 부대로 나누어져요 얘들이 잘 아는 겁니다 백혈구 중에서 속에 가만히 보면 백혈구 공 속에 뭔가 동글동글동글 과립이 들어있는 백혈구가 있어요 이것을 과립이 있는 공이다 과립구라고 그래요 그 과립구 중에서는 호중구, 호산구, 호염구 여러분 혈액검사 해보면 나오죠 이걸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맨날 검사는 하는데 뭔지도 모르고 해석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 호중구라고 얘기를 할까 잘 안 보인다고 그랬죠 백혈구는 그래서 염색을 해가지고 봅니다 염색을 하는데 산성물질을 뿌리면 잘 보이는 백혈구가 있어요 그것은 얘는 산성피를 좋아하고 산성만 만나면 아주 자기 정체를 드러내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호산구라고 붙였고 알칼리 즉 염기성인 알칼리성의 염색체를 뿌리면 또 잘 보이는 애는 호염구 그리고 그거 중간 정도에서 잘 보이는 애는 호중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호중구는 백혈구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 40% 내지 50%는 백혈구 중에서 호중구예요 숫자가 제일 많은데 피 1리터당 25억 내지 75억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군사들로 얘기한다고 하면 소총부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일 전방 휴전선에서 근무하는 최첨단 천병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계속 전신을 림프관을 타고 돌고 혈관을 타고 돌고 즉 림프관은 면역세포만 다니는 길이니까 군사 전용 도로입니다 여기 민간인 차 가면 안 돼요 저쪽 포천에 가면 있죠 그런데 군인들 차가 여기 일반 고속도로도 다니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군인들은 다닐 수 있어 그래서 면역세포는 일반 혈관에도 다닐 수 있습니다 전신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얘들은 일단은 소총부대니까 계속 집집 다 검사를 하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나타나면 너 적군이야 아군이야 이걸 물어요 아이디 검사 경찰이 주민등록증 내놔보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상한 놈이다 그러면 청와대에다 보고하고 그러면 얘가 그 사이 다 죽이고 갈 거 아니겠어요 얘는 재판을 안 합니다 심판자 없어요 보고 안 해요 소총부대 저쪽 보초병은 누가 오면 그냥 죽이고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총알이 과립으로 들어있다 그랬죠 나쁜 놈이다 그러면 즉살합니다 딱 이 과립 그 총알을 무기를 쏴서 죽여요 그래도 한 방 맞았는데도 막 다가오면 어떻게 총 쏠 거리도 안 돼 그러면 그냥 육박전을 치르는 군인이에요 그리고 귀도 뜯어먹고 코도 뜯어먹어 그냥 아작아작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이런 군인들 여기 장기판에서 어떤 게 숫자가 제일 많아요 쪼리 제일 많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 즉시 쏴서 죽이고 그래도 살아남으면 그냥 육박전으로 집어먹어버려요 얘가 강해야 건강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산성 물질로 염색이 잘 돼서 호산구라고 부르는데 얘는 전체 중에서 백혈구 중에서 1 내지 3% 정도 확 줄어들죠 1 내지 3% 정도 1 마이크로 리터당 400 내지 500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얘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주로 쫄병이 한번 훑고 지나갔는데도 혹시 아직 남아있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숫자는 적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아니고 조금 큰 기생충 기생충 같은 애를 총알로 정조준해서 쏴서 죽이고 안 되면 일부는 먹어버리기도 하면서 내 몸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생충이 감염된 것을 죽이기도 하는데 잘못하면은 얘들을 죽이다가 내 몸도 공격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거기에 염증이 생겨요 이른바 알러지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얘가 너무나 과도하게 활동을 하면요 그리고 이제 호염구 호염구는 숫자가 정말 적어요 전체 백혈구 중에서 0.01 내지 0.03%밖에 안 돼 하나도 없든지 많아봤자 한 300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가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그 천병들 중에서 하나는 보초 쓰다가 오면 바로 죽이고 몇 사람이 뒤로 또 나오면 뒤에서 호산구갑도 총으로 쏴서 죽이는데 이야 이게 서너 명 넘어온 게 아니에요 일개 사단이 막 내려오면은 얘들이 계속 막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때 호염구가 이제 활동을 합니다 얘는 숫자가 아주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얘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본부에다가 연락을 하고 이거 지금 우리가 다 감당이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이 적군들이 지금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 지원군이 올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를 해줘요 보통 시절의 혈관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엄청난 군인들이 여기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많이 들어본 히스타민을 분비를 해 얘는 그 과립이 뭔가 하면 히스타민이에요 히스타민을 막 분비를 하면은 혈관이 넓어져 빨리 오세요 우리가 길을 지금 넓히고 있습니다 히스타민을 또 분비해 주고 오는데 자기들끼리 막 끈적끈적 해가지고 못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오면은 동시에 해파린을 또 분비를 해요 히스타민은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해파린은 피가 끈적끈적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피가 묽어지게 만들어줘요 술술 오게 그래서 이제 어떤 적군이 많이 왔을 때 한바탕 대전투를 치뤄야 됩니다 이 분야에 사명을 감당한 군인들이에요 얘들이 튼튼해야만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겠죠 특징은 얘들은 과립형 그 속에 어떤 무기 역할을 하는 과립들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말고 과립이 없는 백혈구가 있어요 이것을 무과립구 계통이다 그러는데 단핵구가 있습니다 단핵구는 과립이 없고 그냥 핵이 하나밖에 없어 그 속에 그리고 또 하나 림프구 많이 들어봤죠 림프구 림파구라고도 하고 림프가 있어요 이것은 과립이 없습니다 그런데 얘들은 이제 또 구체적으로 여러 세부적인 특공부대로 성장을 합니다 어떤 훈련소에서 훈련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달라져요 단핵구는 처음에 단핵구로 가서 훈련을 받으면 그 중에 일부는 수지상세포로 성장을 합니다 수지, 나무수자, 지, 이 발가락 짓자, 손가락 짓자 여기 막 손가락이 많이 나온 것 같죠 어디로 와도 그 손 중에 하나는 적군이 걸릴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놨어요 제일 전방에 나가 있는 보초병입니다 그래서 보초를 쓰다가 누가 어디 딱 들어왔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손 중에 하나 딱 잡히고 드디어 이 수지상세포는 어떤 병원균들을 그 즉시 발견하고 그냥 죽여 얘들은 크게 이렇게 생긴 애들은 아군이고 이런 아이디 갖고 있지 않으면 다 적군이니까 무조건 아무 물어보고 답 못하면 죽여라 죽이고 나서 보고하라 굉장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또 있고 그렇게 딱 싸운 다음에 헬퍼티임파구 TH라고 하는 헬퍼티임파구 즉 소대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하는가 자기 세포의 현관문에 우체통이 하나 있어요 우체통에다가 딱 잡아먹은 그 병원균의 일부를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생긴 단백질 물질이 생명체가 들어왔는데 제가 잡았습니다 그러면 헬퍼티임파구라는 소대장이 계속 그 보초들이 서 있는 초소를 돌아요 초소 우체통에 선반에 올려있는 것을 딱 수거해가지고 수거해가지고 본부에 가서 이렇게 생긴 애들이 지금 침입했으니까 빨리 이렇게 생긴 애들 있으면 치체하지 말고 공격해라 그래서 수지상세포가 싸우고 또 그 옆에 누가 같이 서 있는가 하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마이크로파지 그냥 뭐든지 막 집어삼키는 대식가예요 대식세포가 또 그 앞에 있으면서 누군가가 들어오면 그냥 단핵구 같은 애들이 싸워서 이렇게 죽인 시체들 아군도 죽으면 막 집어먹기도 하고 병원균도 직접 먹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것과는 다른 림프구가 있는데 많이 들어본 이제 면역군인들이 여기서부터 등장을 해요 NK세포 많이 들어봤죠 네이추럴 킬러셀 자연 사례세포 얘도 굉장한 능력을 가진 면역세포입니다 얘는 특공부대예요 계속 순찰을 하다가 암세포가 딱 있다 그러면 그 즉시 사살을 합니다 암세포인지 정상세포인지 원래는 저 위에 있는 소대장이 몽타주를 보내야만 이렇게 생긴 애들만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다른 세포들은 NK세포는 이게 필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얘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적군이면 그 자리에서 사살해도 얘는 깜빵한 거예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 북한으로 침투하는 남한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 휴양하는 곳이 바로 여기 어디예요 영금정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누군가를 죽여도 깜빵한 거예요 막 북한까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애들인데 여기서 혹시 어떻게 하다가 싸웠다? 민간인이 누구 죽이면 무조건 깜빵하지만 얘들은 안 가요 NK세포가 그런 능력을 가진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 NK세포 자연살의 세포가 한 50억 개 정도 우리 몸에 있어요 많은 건 아니죠 그래도 한 50억 개 정도가 있는데 NK세포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얘들은 일당 천도 할 수 있는 군인들이니까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해 똑같은 군인이라도 몇 명까지 한 사람이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 그래서 그 활성도 점수를 더 많이 검사합니다 몇 개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힘이 센 군인들이냐 그래서 어떤 병원 가면 이걸 검사를 해주는데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하는데 100에서 4천까지 나옵니다 한 500 이상 나오면 그냥 괜찮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데 대부분의 암환자들은 150 미만이에요 얘가 어떤 지시도 없이 암세포를 제일 먼저 찾아내고 암세포가 나오자마자 잡아먹는 그런 인물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있는데 잠만 자는 사람들은 암세포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NK세포도 결국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뼈 속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발전을 해온 겁니다 이 NK세포는 제가 조금 있다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여기 NK세포까지는 누구의 명령 없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구별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적군들만 이제 취급하는 거죠 애매한 거는 잘못하면 실수하니까 이건 뭐 이 정도면은 무조건 나쁜 놈이다 그런 것을 선천적으로 딱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얘는 나쁜 놈이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보초병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살펴보는 면역세포들은 애매해요 왜? 얘들도 위장을 하거든요 아이디도 비슷한 걸 가지고 있어 아이디 아예 안 가지고 있으면 여기 선천 면역세포들이 죽이면 되는데 아이디를 그럴 듯한 거 다 내놔요 가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후천 면역세포들이 비슷하지만 종이 재질도 따져보고 또 잉크 색도 따져보고 햇볕에다가 비춰보고 하면 가짜를 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위조지폐를 구별하는 능력까지 배운 아이들이고 얘들은 저쪽 본부에서 일단 이런 이런 특징을 가진 애는 진짜 같지만 가짜다 하고 내려준 정보를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림프구 중에서는요 얘가 이제 특별 교육을 더 받아야 되겠죠 얘가 일부는 많이 들어본 비임파구로 성장을 합니다 비임파구라고 하는 얘기는 림프구는 림프구인데 비가 아까 골수, 본매로 바로 본매로에서 비자가 있죠 골수에서 훈련을 받고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냥 태어난 자기 동네에 있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비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일단은 비세포로 훈련병으로 있다가 이제 한 번 간첩이 나타났다 그러면 실전에 딱 투입이 되는 순간 명찰을 바꾸어 달아요 얘는 싸워본 적이 있는 비임파구인데 얘는 형질세포라고 이제 벌써 틀린 거 월남전 한 번 갔다 온 사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비세포인데 직접 실전에서 싸워본 경험이 있으면 형질세포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얘들은 주로 항체라고 하는 화학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친구들인데 그 항체로 얘들을 수갑을 채웁니다 꼼짝달짝 못하게 그런데 손목 모양에 따라서 수갑이 안 맞는 친구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수갑도 채워보고 저 수갑도 채워보는데 안 돼 그러다가 드디어 싸워보다가 얘는 세모난 수갑을 채워야 꼼짝 못하더라 그래서 얘를 이제 억압을 했어요 그러면은 기억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도 이런 애들이 오면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처음부터 세모난 모양의 항체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비세포가 있어요 메모리 비세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억 비세포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면역이 생겼습니다 항체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림프구 중에서 이제는 자기 고향을 떠나요 너무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골수에서 태어났는데 얘는 저쪽 다른 지역까지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소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가슴 가슴뼈 밑에 있어요 흉선 영어로는 다이무스 그래서 얘는 다이무스에서 훈련받은 특공대다 해서 티임파구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복잡한 것 같지만은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아주 치열한 훈련을 받아요 태어난 걸로 끝나지 않아요 특공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티임파구가 훈련을 받을 때는 어디로 갈지 몰라 포병으로 갈지 장갑차 부대로 갈지 훈련은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떤 전공을 부여받지 못한 이 훈련병들을 나이브티임파구라고 불러요 참 나이브하다 이건 순진하다는 얘기예요 아직 어떤 특별한 군인으로 임무가 부여받지 않은 훈련병을 나이브티임파구라고 그러는데 나이브티임파구가 훈련을 받고 어디로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헬퍼티임파구 얘는 소대장으로 진급을 합니다 밑에 비임파구라고 하는 부대원도 있고 티임파구라고 하는 부대원도 있고 얘들을 작전 명령을 내린 티임파구예요 또 그중에서 힐러티임파구 얘는 공수특전단입니다 그냥 막 임지에 들어가서 직접 쏴서 죽이는 그런 전투무대티임파구예요 또 레귤레이토리티임파구가 있어요 얘는 어떤 때는 무대보로 가면 다 죽지 않습니까? 함정에 빠져서 억제하고 조절해 주는 티임파구예요 소대장은 소대장인데 조금 한 템프 쉬었다 가자 좀 구두꾼이라도 묶고 가지 그냥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억제시키는 티임파구예요 또 그중에서 일부는 메모리티임파구로 활동을 합니다 싸우면 전략을 다 분석을 해서 이런 특징을 가진 애들은 여기가 약점이었어 다음에 이런 친구가 오면 요 무기를 가지고 나가라 이걸 기억해 놓는 면역세포이고 이게 만들어지면 면역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일부는 방관자도 있어요 군인은 군인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는 방관자도 있어요 그래서 전력이 딸리면 얘들을 재교육시켜서 또 그중의 하나로 보내기도 합니다 이거 지금 제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체계가 방대한지 아직도 정체에 다 밝혀지지 않았고 계속 새로운 군인들이 지금 연구 결과 확인들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 내 몸을 얘들을 잘 관리해 주기만 하면 어떤 것이든지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종류의 병원균이든지 들어왔어요 그게 곰팡이가 될 수도 있고 박테리아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기생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겠죠 하여튼 들어왔어 지금까지 한번 싸워본 애들은 여기 지금 다 저장이 돼 있어 그래서 금방 그대로 싸우면 돼 홍역 어렸을 때 주사로 한번 맞아봤죠 그럼 얘 약점을 다하니까 지금은 들어와봤자 신경도 안 써 그런데 처음 만난 거야 코로나19 그러면 얘들이 싸워가면서 정보를 찾아내야 돼 하여튼 누군지 들어왔어 가벼워 내 몸을 뜯어먹어 얘가 그러면 지금 배운 대로 제일 최전방에서 계속 수색하는 수지상세포한테 걸리겠죠 그 손에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딱 걸려요 그러면 얘는 그냥 몽타주만 봐도 깡패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죽이든 그래도 버티면 직접 가서 육박전을 치르면서 담도로 찔러가지고 사방을 찢어가지고 죽이든 죽여요 그러고서는 다 단백질 덩어리니까 그 단백질 덩어리 한 점을 딱 뜯어내가지고 선반에다 갖다 올려놓은 이런 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지상세포에 의해서 그 정보가 제일 먼저 소대장 T임파구 헬퍼 T임파구에게 이게 딱 수거가 돼가지고 분석을 해서 아까 얘기한 B세포 그것도 싸워본 적이 있는 형질세포에게 그 단백질 덩어리를 보내줍니다 이렇게 생긴 애가 있으면 죽여라 그러고서 또 이 형질세포가 그 정보를 가지고 비슷한 애만 나타나면 따다다다다다 항체를 만들어서 싹 쏟아 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지상세포가 이런 화학무기 부대한테도 급하면 보고를 하지만 소대장에게는 틀림없이 보고를 합니다 헬퍼 T임파구에게 이런 접근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선반에다 올려놓은 것을 헬퍼 T임파구가 또 이제 받아가지고 야 이런 애들 같으면 이 나이브 T임파구 중에서 킬러 T임파구를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네 여기서 조절이 또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아까 보초병 중에서 마이크로파지가 또 있다고 그랬죠 얘도 이 수지상세포하고 같이 이제 싸우면서 자기가 얻어낸 그 단백질 덩어리를 B세포에게도 보내고 T임파구에도 보내서 서로 협동작전을 펼치는데 이제 지금부터 진짜 전쟁입니다 다 싸워봤고 그중에 몽타주까지 나왔고 그러면은 여기 T임파구들도 참모들이 다 다르다고 그랬죠 그중에 소대장격인 헬퍼 T임파구가 그 정보를 이제 여러 예하부대원들한테 보냅니다 화학무기부대 B세포 쪽에도 보내고 또 이 정보를 또 다른 모든 우리 몸속에 있는 예하부대 이 면역세포들에게 보내면서 계속 무전을 칩니다 대화를 해요 아 그 몽타주 가지고 싸워보니까 그새 조금 조금 위장을 했습니다 요거 조금 수정해서 그 다음 명령 내리면 좋겠어요 그 대화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전으로 하죠 또 또 또 또 이 전기의 신호에 따라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면역세포들은 사이토카인으로 대화를 해요 어떤 사이토카인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여기 급하니까 빨리 도와주세요 싸움 끝났습니다 이런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사람이 하는 언어 숫자보다 더 다양하게 대화를 한다는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반부에 살펴본 이 모든 것은 후천면역이에요 이제 태어난 다음에 싸워보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실수 없이 싸움을 진행하는 그런 면역세포들 이렇게 정말 체계적으로 이 싸움이 진행이 되면서 얘들이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얘들이 힘이 날 수 있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음식을 먹고 잠을 자야 면역세포가 생겨요 잠에 이상한 거 안 보고 잠 잘 자고 그러면 얘들이 원래 가진 능력 100%를 얘들이 사용하기만 하면 어떤 암세포든지 어떤 자가 면역 질환이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다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66권이나 되는 아주 두꺼운 책의 매뉴얼을 줬는데 그까짓검하고 콧방귀 끊기고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뭐 소설책이지 이렇게 읽은 사람은 그대로 안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들어온 어떤 병원균은 그래도 싸워볼 만합니다 뭐 적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면역세포 자체가 힘이 없어요 경찰 자체가 깡패야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얘들이 민간인을 죽여 자기가 자기를 죽여 자가 면역 질환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이 어떻게 생기는가 아까 어떤 물질이 들어왔어요 병원균이 들어왔는데 수지상세포나 얘들이 잡아먹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런 애 들어왔어요 하고 이렇게 제시하는 애들이 항원제시세포입니다 항원은 질병을 만드는 원인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대장에게 이렇게 제시해주는 여러 세포들이 있는데 보초병이 한번 잡아먹어서 요런 애 잡아먹었어요 하고 받쳐주는 그 세포들을 다 항원제시세포라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선반 우체통 그랬는데 공식적으로는 MCHTCR이라고 하는 선반에다가 고 죽은 병원균 단백질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찰을 돌던 나이브 T임파구 이제 T임파구가 이 정보를 가지고 아직 싸워본 적이 없는 훈련생 T임파구에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요렇게 생긴 애가 있으니까 너는 신임 소대장으로 나가라 너는 신임 죽이는 살상 T임파구로 나가라 이렇게 어떤 병원균이냐에 따라서 훈련생 T임파구가 이제 어디 위 부대원에서 너는 어떤 부대로 나가라고 하는 신호가 오면 그대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인털루킨 10이라고 하는 전보가 왔어요 그럼 그 전보를 받은 친구는 TH1이라고 하는 T임파구로 성장을 합니다 얘는 또 인털루킨 4라고 하는 전보를 받았어 너는 어디 부대로 가 내용이 조금 틀린 거예요 종이는 종이지만 그러면 얘는 TH, 헬퍼팀파구 2로 이제 임명을 받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인털루킨 6라고 하는 신호를 받으면 이 훈련병은 TH17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일부는 또 TH, T-regulated 조절 T임파구로 또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얘들이 서로 상호 협력 작전을 펴는데 그 중에 어느 누가 전두환이처럼 자기 권위 받게 일을 할 정도로 방대하게 커졌어 나라가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얘들이 자기 할 일만 딱 조화를 이루면서 해야 돼요 그 중에서 TH1이라고 하는 소대장 T임파구는 특별히 이 세포 속에 이미 누군가가 나쁜 놈들이 들어왔다 그런데도 걔들을 구별해내서 그러면 그 세포 자체를 죽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세포 속에 있는 어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이미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전문 특공대입니다 또 TH2는 세포 밖에 또 굴러다니는 어떤 기생충 같은 애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길거리에 있는 적군을 전문적으로 죽이는 사명을 임무받았어요 조금씩 다 달라요 그리고 TH7T는 어떤 세포 속이 아니고 세포 점막 부분에 벌써 나쁜 놈들이 자꾸 달라붙었어 개들을 죽이는 전문 소대장입니다 또 그 중에서 T-regulated 조절 T임파구는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우리 조금만 회의를 더 하자 좀 전쟁을 억누르는 그런 T임파구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이 중에서 자기를 다 제대로 하면 천하무적의 군인이 되는데 서로 대화도 안 해 그냥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하고 너무 과잉 활동을 하면 TH1이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모든 세포 껄핏하면 다 죽이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세포를 감염된 애만 정조준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엇비스하면 다 죽여 정상세포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TH1과 2밖에 모를 때가 있어서 이 균형이 깨져서 TH1이 너무 강하면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긴다 그런데 반대로 TH2가 너무 강하다 그러면 얘들은 길에 있는 애들을 죽이는데 너무 많이 여기를 공격을 하면 알러지 체질이 된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게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밝혀졌는데 TH17이라고 하는 T임파가 나중에 밝혀졌어요 얘는 점막에 붙어있는 어떤 세포의 껍데기에 붙어있는 어떤 병원균들이나 곰팡이를 죽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얘는 너무 과도하게 또 발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 때문에 점막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세포 자체가 염증으로 생겨버리는 대부분의 자가 면역 질환의 배경에는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된 TH17이 문제다라고 이제 얼마 전에 밝혀진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이 훈련을 받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가슴, 흉선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자기 고향 본, 뼈 속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본, 뼈에서 훈련 받은 면역세포는 그냥 B, 본에서 나온 친구다 해서 B세포 흉선에서 훈련 받은 애들은 또 다 나눠지지만 T에서 훈련 받은 병사다 그래서 T임파구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훈련을 어떻게 받느냐? 간단해요 단백질을 자꾸 던져주는 훈련을 해요 특징을 가르쳐주고 얘는 내 거 단백질이야 또 이미 지금까지 싸워보면서 얻은 병원균 단백질들이 있겠죠 걔를 또 특징을 설명하면서 이건 나쁜 놈이야 하고 가르쳐준 다음에 논산훈련소에서 한 달 동안 훈련 받은 다음에 종합 졸업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시험을 봐요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먼저 아까 그 선반에 올려줬었던 병원균 쪼각 단백질을 딱 던져봐요 내 거야 내 거 아니야 이 시험을 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병원균 단백질을 던져줬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나쁜 놈이야 하고 죽여 그러면 합격입니다 그럼 이제 전선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을 양성 선택이라고 그래요 나쁜 놈 단백질을 던져주고 그걸 확인하고 공격해서 죽이면 너 훈련 잘 받았어 그런데 나쁜 놈 단백질을 던져줬는데 눈만 멀뚱 멀뚱 뜨고 있네 얘가 전선에 나가면 큰일 나겠죠? 나쁜 놈이 왔는데 그냥 먹고 노니까 큰일 나겠죠? 얘는 죽여요 너는 안 돼 죽여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내 단백질을 또 던져줘요 내 단백질을 던져줬더니 똑똑한 놈은 내 겁니다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런데 그걸 막 고격하는 놈이 있네? 그럼 얘는 떨어져요 얘도 죽여요 자 그렇게 하면서 한 번의 기회는 줍니다 1차 한 번 떨어졌어 병원균 단백질을 던져줬는데도 안 죽이는 애도 떨어졌고 내 걸 줬는데 죽이는 애도 떨어졌죠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다 즉살하고 완전 가능성이 없으면 바로 죽이고 30%는 기회를 한 번 줘요 조금 아쉬운 애들 그 30%를 어떻게 교정을 하는가 하면 얘가 딱 이렇게 판단하는 안테나 수용체가 조금 실수를 한 거예요 이걸 조금 수리를 해줘요 조금 다듬어줘 그래가지고 30%는 다시 재배치를 하고 그 중에 10%는 아포토시스 너는 가망성이 없다 자살을 하게 해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얘가 적군인데도 공격을 안 한다? 그러면 조금 자꾸 신중을 좀 많이 기울이는 친구죠 그래서 너는 조금 남들은 90%라고 해서 공격할 때도 나머지 10% 때문에 조금 더 봅시다 조절하고 억제하는 T임파구로 너는 활동해라 이렇게 정말 치열한 훈련을 받고 현장에 배치가 됩니다 B세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지를 봅니다 유전적으로도 이 면역 세포들의 분별력이 좀 떨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즉 자기 단백질을 잘 분별을 못하는 그런 면역 세포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유전이 됩니다 알러지, 자가 면역 질환 일부는 분명히 유전자하고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 관용 실패 즉 자기 세포인데도 내 거니까 괜찮아 관용을 해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실패하고 공격을 하면 자가 면역 질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체질을 가진 사람이 그럭저럭 그래도 한 20년 살아왔는데 어느 날 자가 면역 질환이 나오죠 그 얘기는 그 부분이 좀 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외적인 환경이 먼지가 많은 곳, 미세먼지가 많은 곳, 식품 첨가 많이 먹어 거기다 담배까지 펴, 술도 마셔 그러면 약한 면역 세포가 더 약해지겠죠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도 정확하게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이상한 애가 긁으니까 긁으니까 이 마이크로파지나 항원 제시 세포가 어! 여기 나쁜 놈이 들어왔다 총알 딱 하나만 쏴야 되는데 여러 개를 쏘는 거예요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항원, 자기 항원을 자기 몸을 적군으로 잡고 잘못 판단하면서 무기를 쏟아붓는 이런 세포들이 많아지면서 자기 피부가 짓물러버린다 아토피 같은 여러 가지 자가 면역성 질병이 이런 과정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부위에서 이런 잘못된 공격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자가 면역 질환은 수없이 많은 질병들로 분류가 됩니다 특별히 혈관의 마지막 끝부분을 자기껀데도 TH17 세포가 과도하게 공격을 해서 짓물러버렸어 그러면 출혈이 속에서 되겠죠 낭창이 전신에 생겨요 전신성, 홍반성, 낭창증, 루프스라고 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고 피부 쪽을 또 자기 건데 공격할 수도 있겠죠 피부, 근념, 경피증, 중증, 근무력증 근육을 공격하면 이런 자가 면역 질환 또 침샘, 눈물샘, 또 이 질샘 이런 어떤 홀몬을 만들어내는 샘들을 얘들이 공격을 해 그러면 쇼그렌 중후군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똑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름만 달리 붙어요 점막, 구강 점막, 눈 점막, 성기 점막 이 껍데기를 자꾸 공격을 해 배체트병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또 척추 관절이나 인대를 공격해 그럼 이 구덕, 강직성 척추염 또 관절과 근육 인대를 공격해 류마피스 관절념이 이거예요 틴파우가 공격하는 겁니다 장점막을 공격해 괴양성 대장염, 과민성 대장염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이름이에요 또 조혈세포를 공격을 해 어디에 있어요 조혈세포가? 골수에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자기 건지 구별을 못하고 공격을 해 그러면 피가 안 만들어져 재생불량성 빈혈이 생겨요 또 모낭을 머리털 뿌리를 공격을 하네 다 빠져 원형 탈모증이 생깁니다 섬유조직을 공격을 해요 섬유조직염 틴파우 공격을 해서 모든 섬유 근육이 딱 염증이 만들어지면서 섬유 근육통이 나와요 사구체, 신장에서 피를 걸러주는 사구체를 틴파우고 공격을 해 그러면 자가 면역성 사구체 신염이 생깁니다 갑상선을 공격해 암덩어리인지 뭔지 구별을 못해 갑상선 홀몬이 안 만들어져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피부와 점막을 공격해 천포창, 알러지 여러 가지 조금씩 특징에 따라서 이름만 다르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병은 약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나 보세요 먼저 TH1과 TH2의 비율이 균형이 깨졌을 때에 너무 공격을 과도하게 하는 TH1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면 이 수지상세포 어떤 병원균 하나를 딱 잡아먹고 이 T임파우에게 보고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T임파우가 이제 그래? 그럼 전쟁 한번 치러야지 그중에 예하부대원 중에서 살해 T임파우를 파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네 다 죽여라 그러면 일단은 이 살해 T임파우가 그 병원균들을 죽이기도 하는데 빗세포도 또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빗세포가 이제 항체를 만들어서 쏟아내면은 히스타민을 막 쏟아내면은 그 부분이 부풀어 올라온다고 그랬죠 빨개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려울 거예요 막 팽창이 되니까 그러면은 코점막에서 히스타민이 막 분비가 돼서 이 부분이 혈관이 자꾸 넓어지고 붉어지고 그러면 거기가 자꾸 감지러워지면서 비염이 생기고 조금 밑에 기관지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기관지 염이 생기고 그래서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이 나오면 천식이라고 얘기하고 다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현대의학은 정말 어려운 질병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TH2가 그 혈 저기 저 세포 밟고 그 중간에 걸어다니는 길목에서도 이상하면 다 죽여라 얘가 너무 과도하게 공격을 하면은 알러지가 또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TH17 면역 세포에 점막 부위에 어떤 나쁜 놈들이 붙으면은 다 죽여라 그랬더니 거기 붙어있는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얘가 활동을 하면서 점막 자체를 염증으로 만들어요 대부분의 자가 면역 질환은 얘 때문이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뭐 하고 있느냐 여기 조절티임파구가 별로 힘을 못 쓰고 그냥 공격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쓰는 약이 항히스타민제예요 여기 B세포 형질세포가 막 쏟아내는 항체에 의해서 히스타민에 의해서 너무 여기가 빨갛게 부풀어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가려우니까 히스타민을 못 나오게 해주는 약을 써봤어요 처음에는 괜찮죠 콧물도 딱 끝나요 기침도 딱 끝나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지금 뭔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치료 안 됩니다 그때 바를 때 뿐이에요 야 이거는 이제 아무리 발라도 더 이상 방법이 없네 그래서 두 번째 나온 것이 면역 억제제입니다 면역세포가 쏟아낸 히스타민 억제하려고 하니까 끝이 없더라 그냥 면역세포 자체를 그냥 좀 죽여주자 그랬더니 면역세포를 다 죽이니까 암세포 죽이는 면역세포까지 다 죽어 그래서 계속 못 줘요 면역 억제제 계속 줘봤자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완치가 안 돼요 그러다가 이게 아토피가 처음에는 좀 듣는 것 같더니 뿌리가 안 뽑히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이제 이 TH2 그냥 TH1이 문제가 아니고 TH2가 문제다 그래서 TH2만 죽이는 표적 생물학적 제재 이걸 또 줘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TH17이 문제다 TH17이 만든 인텔루킨 17을 억제하는 약을 만들어서 건선에 조금 효과가 있는데 다 부작용이 있어요 면역세포는 내 몸에 필요해서 만든 건데 얘들을 다 억제하면 어디가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모든 세포들이 재기능을 하도록 도와주자 그러면 지금까지 불가능했다라고 여겨지던 질병들이 치료가 된다 그 중에서도 NK세포 하나만 봐도 얼마나 엄청난 세포인지를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 몸은 한 60조 개 정도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 면역세포들이 활동을 하는데 일단 어떤 발암물질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맛있다고 먹었어 그랬더니 암세포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운 것들 중에서 적혈구, 백혈구가 있는데 백혈구에서 나온 NK세포 하나를 보자는 거예요 계속 순찰을 해 여기서 이제 NK세포가 딱 보니까 암세포가 있네 확인이 됐어요 보고할 것도 없어 일단은 퍼포린이라고 하는 무기,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요 그 속에 있는 비어있는 그 통으로 딱 무기를 또 쏟아붓습니다 그랜자임이라고 하는 화학 무기를 쏟아붓어서 폭파시켜 죽여요 자 그런데 보니까 네이처지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우리 몸 속에 있는 이 세포들 중에서 하루에 5천 개 정도 건강한 사람도 암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나오자마자 살상할 수 있는 책임을 맡은 NK세포는 하루에 이게 몇 개예요? 50억 개 정도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하나 만들어지면 얘를 죽일 수 있는 NK세포는 몇 개예요? 100만, 100만 대 1의 군사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1대 1도 아니고 도대체 질 수가 없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천하무적의 면역세포들을 다 자기 자리 지킬 수 있도록 키워주자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네 가지만 간단하게 제목만 얘기하면 장내 미생물계를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 네이처지 2013년 12월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지금 얘기한 면역세포들을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일을 미생물이 한다는 겁니다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면역세포 균형도 깨져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의 유익균, 유해균의 균형을 맞춰주면 조금 진정하자 이 역할을 하는 T억제세포가 얘가 힘을 발휘하도록 해주면서 무조건 공격하는 것을 조금 조절해주는 게 장내 미생물이기 때문에 장을 살려주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해요 고기 지방을 먹으면 유해균들이 더 좋아하고 얘들은 이 면역세포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독소들을 분비를 합니다 그러나 에덴에서 가르쳐준 채식이주의 식사를 하면 단쇄지방산들을 섬유질을 먹고 싹 만들어내서 면역세포를 튼튼하고 분별력이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여기 보면 프론티어 이뮤알라지 이 전월 2017년 10월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채소유주, 채식유주의 식사를 하면 그 섬유질이 유익균이 좋아해서 먹고 단쇄지방산을 만들어서 T-regulated 팀파구를 만들 때 그냥 아주 땡크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인털루킨 17 너무 과도하게 얘가 공격을 하면 자가 면역이 생긴다 그랬는데 얘는 조금 진정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고기유주의 식사가 아니라 채식유주의 식사 정말 중요한데 세 번째 햇볕을 적당히 사용해서 비타민 D 수치를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30 이하인 사람은 햇볕을 가지고 올 여름에 30 이상으로 높여줄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나이브 T임파구 훈련생 T임파구가 너무 과도하게 T17 T임파구로 만들어지면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이토카인의 신호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훈련병이 TH17 T임파구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신호를 사이토카인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조절 T임파구로 성장할 수도 있는데 우리 몸을 면역 세포가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은 조금 침착해라 라고 신호를 보내는 조절 T임파구보다도 그냥 때려잡는 TH17이 너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문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비타민 D가 햇볕을 받으면 만들어진 비타민 D가 자가 면역 질환을 만드는 TH17은 억제시켜주고 그리고 조절 T임파구는 더 힘을 내라고 푹 떠도어주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렸지만 이 태양을 통해서 만들어진 비타민 D는 그 복잡한 비타민 D가 가장 적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는 호르몬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볕을 백퇴된 유튜브 보시고 어떻게 햇볕을 가지고 일광욕을 해야 되는지 무조건 하면 안 돼요 꼭 보시고 그 내용대로 지금부터 올 여름만 잘 지내도 놀라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토파지를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중간중간 한 번씩 해주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기 보니까 히스탈라지 앤드 히스토 페달라지 이 논문 2017년 1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오토파지를 해주면 팀파구가 가장 적절한 비율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거기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싹 청소해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뭔가 때가 끼어 있고 쓰레기가 끼어 있으면 함치도 착오가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서 각종 면역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아도 중간중간 이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면 이 복잡한 면역 세포들이 칼로 잼듯이 자기 영역을 다 분할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천하무적의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천하무적의 면역 군인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골수 2형성증후군이라고 하는 혈액 암계통의 질병을 가졌는데 골수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암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면역체계가 다 망가져버리겠죠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죽을 날짜만 기다리는데 이곳에 와서 이 원리대로 면역 세포를 살려줬더니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면역 세포를 제대로 알고 얘들 기분을 좀 살려주고 얘들이 좋아하는 것 우리가 생활습관을 실천하면서 백퇴된을 하시면 천하무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병 없이 건강하게 100세 넘도록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Andy lesh 신 신 신 신 신